사용방법 먼저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주는데요 송아리라고 검색하면은 여러 앱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송아리 에어 iot라고 검색을 한 다음에 첫번째 나오는 이 앱을 설치해 줘야 됩니다 설치 후 실행을 하면 로그인 화면이 뜨는데요 처음 사용이기 때문에 회원가입을 눌러서 가입을 진행해 줍니다 휴대폰 번호를 누르고 인정번호를 입력해 주고요 비밀번호 4자리를 입력해 줍니다 그 다음 이름 성별 생년월일을 넣어 주고요 마지막 동의 절차를 거친 다음에 회원가입이 완료가 됐습니다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고요 초기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봉된 풀오브를 연결해 줘야 되는데요 뒤쪽에 보면 사용 방법 주의사항 등이 나와 있습니다 뒤쪽에 보면 종류가 나와 있는데요 4가지 종류가 있구요 꺼내보면 크기가 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작은거는 20kg 이하의 아이 발가락에 사용하는 제품이구요 좀 더 큰 것은 40kg 이상 몸무게를 가진 사람의 손가락에 사용하거나 3kg 이상 아예 발바닥 발에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성인이니까 이 제품으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센서가 마주 보도록 손가락을 대고 돌려 감아 주면 됩니다 그 다음 손등에 밴드를 붙여서 고정을 해 주고요 번째 하단에 끼워서 연결을 해 줍니다 그리고 3초 이상 눌러 전원을 끼워 주고요 그러면 파란 LED 연결 방법은 프로필 메뉴에서 네트워크에 연결해 주세요 를 누르고요 블루투스를 누르고요 그러면 연결 가능한 기기가 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선택을 하고 연결이 됐구요 연결이 되면 점멸이 멈추게 됩니다 홈에 들어가면 연결됐다고 뜨죠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스타트를 누르고 빠르게 측정이 되죠 계속 이 상태로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스탑을 누르면 측정이 정지가 되고요 산소 포화도의 정상 범위는 100에서 95% 맥박스는 120에서 60회라고 나와 있네요 리포터에 들어가면 특정했던 기록들을 볼 수가 있고요 각각의 기록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맥박스 역시 일간 주간 결간으로 자세히 살펴볼 수 있고요 다시 스타트를 눌러 특정 중일 때 실시간 차트로 들어가면 실시간 차트를 좀 더 자세하게 보여주게 됩니다 연결이 된 후 프로필 설정에 들어가면 알람 설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필 우측 상단에 톱니바퀴 버튼을 누르면 환경 설정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다시 알림 시간 세 가지 선택 IoT 기기 알람 설정을 기기 전체 알람, 산소 포화도 위험 알람, 주의 알람 세 가지를 활성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기본은 다 활성화가 되어 있네요 블루투스 대신 와이파이로 연결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다시 프로필에서 기기 연결을 들어가면 와이파이 설정했습니다 연결은 2.4GHz 대형만 연결할 수가 있고요 비밀번호를 눌러 연결하면 연결이 다소 오래 걸리는데 연결이 됐다고 이렇게 팝업됩니다 그러면 블루투스가 해제되고 와이파이로 연결되는데요 연결할 때는 반드시 블루투스가 연결된 상태여야지만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홈으로 들어가면 와이파이로 연결된 걸 볼 수 있죠 와이파이 상태에서도 스타트를 눌러 똑같이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실시간 차트를 볼 수가 있고요 유니적으로 알람이 울리도록 한번 제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알람이 울리게 됩니다 이렇게 알람이 울리게 됩니다 이렇게 알람이 울리게 됩니다 그리고 안에서ARE 22말âu 쏟아 쏟아 쏟아